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죠. 국가 영토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을 해서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진 범위기계에 있는 단체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중요하니까 시음이 나옵니다. 이렇죠 여러분들. 자치단체. 보통 자치단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자치단체죠. 여러분들 이런 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광역단체라고 그럽니다. 광역단체. 광역단체. 줄여서 시도라고 하죠.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시, 군, 자치, 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단체라고 그러죠. 기초단체. 줄여서 시, 군, 구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2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종이죠. 조금 주의할 거. 광역단체. 시도할 때 그 시하고 여러분들. 기초단체. 시, 군, 구할 때 그 시가 이름을 시라고 적어놨지만 내용은 다르죠. 시도에서 그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말하는 것이고 시, 군, 구에서 그 시는 반대로 특별시, 광역시, 이 외의시를 말하죠. 일반시 이러분들.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이런 거 말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도표로 좀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도표보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단체. 광역단체로서 이런 게 있죠. 다섯 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직할로. 다섯 가지의 광역단체가 있죠. 그 광역단체, 광역구역 내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초단체들이 있죠. 시는 어디에 있다? 도호의 광역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호의 광역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 내년에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를 때 이렇습니다. 개정되기 전 지방자치법에는 군과 자치구가 특별자치시에도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없기차 없었기 때문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치구는 특별시에는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토식화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중앙정부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직할로 광역단체가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앙정부 제일 위에가 대한민국 정보죠. 정부라고 그럽니다. 그 직할로 뭐 광역단체가 있다. 광역단체. 그렇죠. 가끔 그 개수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뭐 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특별시는 한 개 있죠. 서울특별시 한 개 있습니다. 광역시는 부산에 비롯해 6개 있죠. 자, 부산.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울산. 중간에 대구. 그 위에 대전. 서울 옆에 인천. 그리고 전라도 쪽에 광주. 그래서 6개 있습니다. 6개 광역시 있죠. 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특별자치시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도는 흔히 8도라 그러죠. 8도.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라남북. 8도 있죠. 8도. 8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 개 있습니다. 제주도죠. 이래서 한 개, 여덟 개, 한 개, 여섯 개, 한 개 합치면 여러분들 합치면 17개죠. 그래서 17개,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관할 구역 내에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초단체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특별시 안에, 내부에 여러분들 뭐가 있고, 다른 데도 뭐가 또 있고, 밑에. 여러분들 자, 그 광역단체 안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 있죠.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는데 보통 군이 있는 적도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15개 자치구가 있고, 기장군 같은 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시에는 군이 없는데 광역시에는 군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지 세종시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기초단체는 없다. 도에는 도시지역에 시가 있고, 농촌지역에 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여러분들 제주도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없죠.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단체를 없애고 제주도는 도 단일의 광역자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 전부 다 압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여러분들, 읍면, 동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자치단체를 하기 위한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자치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특별시나 광역시 아닌 기초단체인 시 중에서 인구가 많으면 특례가 인증됩니다. 특례가. 자, 인구 50만 넘으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별시, 광역시 말고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넘으면 해상의 시에는 여러분들 자, 카메라 자,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여러분들 자치국 아닌국 자치국 아닌국 이거를 행정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습니다. 자, 인구가 아닌국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있는 구는 자치국인데 그 특별시나 광역시 아닌 기초단체인 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국 아니다. 그 예로서 심연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그리고 수원시에 팔달구 이런 게 심연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창원시에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창군이, 회원군이 전부다. 여러분들, 이러면 군대 자치한 시가 아니다. 이건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울 특별시야, 그리고 6개의 광역시 이 외의 시에 있는 구는 다 자치국 아닌구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학 공부할 때 필요한 전체적인 구성 내용 그리고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본수업 들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해서 행정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무원 시험에서. 또 정해진 것들이 다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인문특강을 마치고 본수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